인중이 왜 인중이에요? 인준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씨빵쉐끼야 무지개 개색 와 선혜가 나이 많이 먹었구나 너도 나이.. 나이게 그만해 핑곤아 진짜 죽고 싶은 핑곤가? 셀리 탁탁 홈방 지팡이매니아님께서 나이게 그만하라잖아요 그만하자 자 다 모인거 같으니까 여러분들 반갑구요 네 자 오늘 금식업게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자아님이 이제 반드기라 진행해주실건데 그전에 저희 팀 먼저 뽑도록 하죠 제발 널보기랑만은 이거 어떻게 눌러요? 아직 게임 레디밖에 안했어요 아아 오늘 진짜 좀 탈주바렸긴 하네 자 그러면은 금식업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두팀을 나누셨으니까 오른쪽에 보이면 라이프가 보일거에요 오른쪽에 블루팀 20 레드팀 20 해가지고 금측어를 얘기할때마다 라이프가 하나씩 깎입니다 양쪽 팀에서 금측어를 정하시면 되는거고 미니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미니게임을 진행해서 어느 팀이 이겼을 경우에 라이프를 5 추가하거나 아니면 금측어를 하나 더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옆에 보면 이제 사람이 이게 수동으로 하거든요 네 못 듣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깎는 분들이 그럴 때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네 반대였구요 잘못 말했네 네네 뭘 드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먹으세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쳐먹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게요 어 저기 있잖아 악녀님 시발 많이 쓰거든 좀 하면은 좋지 않으려나 저기 약간 김돌복이랑 핑맨 붙어있으면 똘복핑맨 시너지나가지고 욕 겁나 많이 할거 같은데 야이 새끼야 같은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야이 새끼야 오? 근데 야이 새끼야를 넣을거면 새끼를 넣는게 그쵸 새끼를 넣는게 아 새끼 우리 금측어가 뭘지 유추하는게 좀 중요하다 유추? 음 내 생각에 나는 걱정 안해도 돼 그런 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보통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두팀 다 금측어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 금측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하는거 어떨까요? 이십칠세 대전남 여친구함 하하하하 저 인중이예요 인중이요? 인중이요? 인중이 왜 인중이예요? 인중이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예요 씨빵쉐끼야 하하하하 욕하지마세요 씨볼 씨빈은 오랜만이던데 제가 아 속상해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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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내 라이프를 하나 감소해서 한번 해봐도 돼? 어 어 어 큰일났다 굉장히 빠르시네 하하하하 남은이분들 소개해주세요 어 네 뭐 저부터 할까요? 아 저 이거 아 저 이거 예 하하하하 해주세요 그러면 하하하하 20살 은혜입니다 저는 26살 선혜입니다 와 선혜가 나이 많이 먹었구나 너도 응 아 근데 오빠가 더 틀이야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이.. 나이기 그만해 핑맨야 진짜 죽고 싶은 건가? 내년이면 안녀님이 제일 뭐야 팀맨 오빠랑 동갑이신가요? 아 아니요 저 암녀요 암녀 하하하하 아니 암녀님이라는데요 암녀님 응 우리 그 틀리 탁탁 쿠팡 지팡이 매니아님께서 나이 얘기 그만하라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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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끝말잇기 한번 합시다 그 상대팀 대표와 우리 팀 대표 하나씩 나와가지고 아 오케이 대답 못하면 라이프 하나 깎기 어? 좋은데? 좋은데? 어 야 너 나가 그쪽 팀 대표는 누구죠? 저희 팀 대표는 악녀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 팀 대표 지성인 선행님 어떠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팀의 황금막내 은혜로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나가야 되나요? 하하하하 예 그러면은 동물 철권을 주제로다가 동물로다가 시작하죠 응 동물 동물 알지 오오잉 하하하하 오오잉 오오잉 오잉 다음 단어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네네 어 설마 지렁이 이빨 빨대 어? 대나무 왜 날 쳐다봐 무지개 하하하하 이거 시간초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초거 아니에요? 어 개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들아 우리 미니게임하면 돼 우리 깍기 좋다 어 응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가긴 하긴 네 그쪽도 잘하네 이거 너무 잘하는데? 오 맞다 바라노는 어쨌든 안 하도 알아두 당해 그러니까 자 우리 미니게임 하시죠 저희 여기서 다 갖고 올 거 같은데 네 이제 시작이야 어 이제 시작이야 그래 그래 여러분들 첫번째 미니게임은요 오 좋다 좋다 여기서 일단 다들 곡괭이 하나씩 꺼내주세요 이 안에서 다이아몬들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 안에서요? 네네 배고파요 여기 찾았다 일단 제가 준비 하신 이거 안돼요? 그 다이아몬드 말고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벽을 있을텐데 이 벽이 사라지면 바로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해주시면 돼요 원석 안에 있는 거 돌 안에 3일 한번 시작합니다 네 3 2 1 스타트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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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연씨 캐치하냐거든 야 이거 PK PK 가능합니까? PK 가능합니까? 어 당연한 거야? 한 다섯 번 정도 죽이시면은 저한테 택배 당하실 수도 있어요 좋아 좋았다 빨리 컷 아 때리지 마세요 이즈보이 이즈보이 어 어디야 스트레스 아 선생님 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살려줘 야간 너무 어두워요 하고 온다고 여기 야간 두툰가 있긴 했는데 너무 이참ituation 아 여러분들, 그만 싸워요. 미희도 있나? 그래 그래. 다 있어. diamonds 등ER 황 väont. 곱박 아 씹네 게임이. 어때 어때? 역시 이게 동물의 짐승의 호흡이 짐승의 호흡이 저걸 잘 찾아 이 노숙해 그 자체예요 말 좀 걸어주세요 다들 식사 하나 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다들 뭐 드셨나요? 제 옆에 분은 빼빼로 쳐드시지 전입밥으로 빼빼로 전입밥 빼빼로면은 진짜 조금 드시네 간식이요 간식 빼빼로가 밥은 아니죠 간식이죠 네 저는 밥을 먹은 게 아니라서 식사하셨나요? 몇 통이라고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몇 개인지 뭐요? 뭐야? 뭐야? 누가 했어? 저우 왔다 재민아 예? 아 나 아닌데? 이거 나 지금 할 수는 6살인데 지금 우리 6살인데? 나도 니가 아는구나 나 지금 6살인데 어? 니 수준이 딱 재밌는 거 아는구나 저우 왔다 맞네 아 타랜 하하하하하 뭐해? 욕 없으면 뭐 대화를 못 하세요 왜 대화를 못 하세요? 뭐하는 거야? 뭐해? 홍현 오빠가 근데 진짜 개못한다 그니까요 왜 게임 못 하는지 몰랐어 리얼 리얼 왜 게임 못 하는지 몰라 몇 점을 닦아 먹은 거야 지금? 이제 총 게임 이런 거는 잘하는데 머리 쓰는 게임은 개명이야 최고 봐 아니 근데 총 게임은 총 게임을 뽑으니까 그렇게 뭐 근데 그건 김돌복도 마찬가지잖아 그래 얘가 심승이라니까 나는 머리 쓰는 게임 쪽을 좀 더 잘하지 끝나고 봐 모른다니까 니 머리를 봐봐 니 머리를 머리가 왜 무슨 뜻이야 그거? 하하하하하 어디가 뭐? 확실하게 얘기해? 머리 많이 써가지고 다 뽑혔네 머리가 좋아 뭘 뽑혔는데 내가 뭘 뽑혔어 스킨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도대체? 머리 쓸 때마다 혹시 한 움큼 씹 지워 잡았나? 하하하하 아니 진짜 뽑힌 거요? 똘복, 똘복하면 병신이죠 예? 아니 저기 저 사회자님 이거 그냥 욕이잖아요 이거 내는 대화 이 친구 공격을 하네 같이 욕하시면 돼요 아까까지 다 같이 하셨던 겁니다 네 욕해도 돼요 욕하세요 아 씨X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왜왜왜 왜 뭐야? 왜 까있어 우리? 몰라 몰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방금도 웃었어 어떤 새끼일까요? 아 지금 다음 게임 진행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머리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하하하하 다음 게임은 머리 비어있는 사람 네 여러분들 저 따라오세요 네 bree지 Die Flav r 로 Un Raj step las они rh 히 비어있는 mother 예刚 유봐 에 은 하나 이 은 pursue 감사합니다.